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할텐데요 조성민이 나옵니다 조성민의 적점! 역점! 역점! 조성민 선수가 넣으네요 자 무태중! 무태중! 무태중의 역점을 넣었어요 무태중의 역점은 어디에 있어? 이런 일이 있습니까? 저희도요 중계하면서 이런 경우는 아마 저도 해설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성민 선수는 3점퍼로 역전승을 거두고 눈앞에 있었는데 맞습니다. 결국 집중력이거든요 지금 케이츠 선수들이 백호점에서 지금 눈 뜨는 선수를 놓쳤어요 올 시즌 이번 시즌 이 찌붙한 경기가 또 하나 부산 상실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키팅이네요 오늘